동작 그만! 뭘 살루트냐? 뭐야? 폐허에서 토리맘을 죽였지 내가 빙다리 뼈바지를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? 너는 폐허에서 프로깃을 죽였을 거요 그리고 지금 장비하니고 이거 이거 장난감 칼 아니요? 자 모두들 보쇼! 장난감 칼로 전부 죽이겠다 이거 아니요? 시나리오 쓰고 있는데 미친 새끼가 플라이 풀탄봐바 10시간 이상이야? 게임 건들지마 모가지 달라고 본게 플래스터가 좋아? 잠깐 꼭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?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? 굴아치다 걸리면 피 모는 거 안 배웠냐? 좋아 내가 뭘 살이 아니라는데 내 돈 전부하고 영혼 건다 쫄리면 돼지시든지 이 씨불장 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? 시바 천할센즈가 혀가 왜 이렇게 길어? 후달리냐? 후달려? 하하하하하하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모가지를 간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? 가볼까?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딴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리 1회차네? 1회차야? 내가 봤어 이 씨불장돈 풀탐 30시간 놓는 거 내가 똑똑히 봤다니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? 뭐 해 니네 형님 안 쓰고 으허허 저 씨불장돈 쏴 으악 아아아아아아구